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는 이상재 목사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고 천지창조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만물을 섭리하시는 질서이며 또한 만물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버팀목이십니다 이런 초월적 능력의 소유자인 지혜가 우리를 향해 순종과 순복의 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지혜를 따르고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 은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주관하시며 반드시 승리토록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으려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가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고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도는 문자적으로는 길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지혜가 주는 안내, 인도, 교훈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키는 자는 본래 둘레에 가시 같은 것으로 울타리 치다는 의미에서 유리하여 지키다, 보호하다, 시중지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지혜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 그 교훈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복이 있나니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1차적 의미에서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파생적 의미까지 가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혜가 제시한 교훈과 그 안내와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부수적으로 번영과 성공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된 축복된 삶을 위해서는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훈계를 듣는다는 의미만 아니라 징계와 견책, 책망까지도 달게 받고 그에게 순중하고 복중하는 의미까지 내파는 표현합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어서 그 말과 행동, 곧 그 삶 전체가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둘째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으려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여호와의 은총의 복을 얻게 됩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는 주목하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치키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잠조차 자지 않고 깨어서 주변의 동태 하나하나를 세세히 살피는 것처럼 지혜의 교훈에 주의를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과 열의를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여호와께 은총을 입고 그 은총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여호와의 은총으로도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으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붙잡는 자가 돼야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지혜를 들으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까닭을 설명합니다 이는 곧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생명, 장수하는 생명, 일상생활에서 충만하고 활력 넘치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조혼자여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여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주님께 항상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항상 주님의 입술 가까이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지혜자 되신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총으로도 그 은총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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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